혹시 이 놀이 좋아하시니? 어? 왜? 어? 아니야. 글쓰기 보면 잘 써진다며? 아이, 그거야. 정말 안 써질 때 마지막 수단으로 있는 거 봐. 엄마.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어깨가 작아보여? 아, 참. 엄마도 지치고 외로울 때 많지. 부처님 말씀해. 세상살이는 고애라고 안 했어? 아, 요즘 우리 엄마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든다? 참. 그동안 너무 우리만 생각한 거 같아. 우리 엄마 아직도 젊고 한창 나이인데 우리만 바라보고 살았잖아. 아이고, 우리 딸 철든 거야. 드라마 쓰더니 늙은 거야. 저기, 혹시라도 주위에 좋은 사람 있거든. 우리 의식하지 말고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삼아서 놀기도 하고 그래. 그랬으면 좋겠어. 그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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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